자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몇시간의 작업을 끝냈는데요 공간마다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펜션이긴 한데 정원에서 바베큐할 수 있는 공간을 두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잠깐 들어와서 보시면 이쪽으로 한번 제가 안내해볼까요 어닝천, 어닝으로 된 천막지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들어와서 보시면 오우와 보세요 양철판으로 해서 약간 정감 있는 느낌의 자재를 산탁을 했고 배기도 아주 잘되게 제가 뽑아놨습니다 이렇게 그죠? 배기도 잘되게 해놨고 또 한가지 창문도 하나 해놨습니다 창문 와 창문 이런 창문 오늘 2호가 흥이 났네요 창문 탁 열어서 개방감도 있게 했고 어 등도 보면 되게 멋스러운 등으로 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정원이긴 하지만 여기가 우리가 방 안에 들어와있다 나는 그런 느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하나의 비밀 뭐예요? 불멍! 그래서 역시 정원 안에서 따뜻하게 이 공간들에 모여서 딱 불멍하면 아... 그런데 여기서 더해서 뭐예요? 장미가 내년 5월에는 가득 피겠죠 여기에 장미 밑에서 불멍도 하고 가족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장점이 된 공간이 생기게 됐습니다 건물의 끝단에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고객들한테 피해되지 않으면서도 장점인 공간을 만들었던 게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전체 공간을 역시 2호가 좋아하는 곡선 형태로 많이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 이 건축이 여기가 땅이 길거든요 긴데 직선으로 하면 또한 역시 경직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곡선을 했다라는 거고 전체 중심에서는 이 아카시아 통나무를 다섯 개로 배열을 했습니다 다섯 개를 해서 앞에 세 개, 뒤에 두 개, 파티 등을 서로 갈지자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되게 입체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둥값이 주는 것들이 아카시아 통나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곡선 미가, 자연 미가 살아있는 기둥이 다섯 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도 했지만 거기에는 저희가 장미를 다섯 개를 다 심어 놨어요 나중에 여기에 장미 기둥에 꽃이 가득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화려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저희가 공간을 연결했고요 중요한 것은 집집마다의 공간이 하나씩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도 이 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도 하나하나 공간들을 존중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직은 식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봄이 되면 식재가 될 텐데 여기도 보세요 잔디하고 여기는 꽃길을 걷게 했습니다 이번 정원을 의뢰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꽃길을 걷고 싶다는 게 가장 큰 이벤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나 다 꽃길을 걸을 수 여기도 꽃길, 이쪽도 꽃길이 될 수 있도록 배열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잔디바시긴 한데 여기 약간 마운딩을 줬습니다 보세요 디언 디테일이요 이렇게 마운딩이 그 다음에 이쪽도 약간 이렇게 마운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서 그냥 평자인 잔디보다는 훨씬 더 재미난 요소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데 앉아서 이제 꽃길에 앉아서 가족들이랑 아침에 일어나서 음악을 들어가면서 이야기 나누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에 이 파티 등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펜션 중에 하나였었고요 여기 스피커 보십시오 스피커도 달아놨습니다 두 개 오늘 음악을 제가 틀지는 않았지만 여기 음악에 들리면 어떨까요? 마음이 막 춤추듯이 움직이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2호가 늘 좋아하는 것이 아치를 늘 정직하게 직선에다 만들지 않고 여기도 건물에서 보면 약간 삐딱하게 옆으로 틀어서 이쪽에 해놨죠 그러니까 정면에서 여기서 입장하게 되어지면 건축물이 바로 보이겠죠 뭐예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옆으로 살짝 틀어서 옆쪽에서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서 장점이 뭐예요? 이쪽 공간이 좀 더 아늑하게 완전히 열리지 않고 아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아치의 공간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도 큰 장점이다라는 것도 디자인할 때 관전 포인트다 라는 겁니다 자 이쪽도 여기도 다 여기가 뭐가 될 거예요? 꽃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은 원래 있던 시설물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왔을 때 얼마든지 안전하게 이곳에 놀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배치했던 것도 이번 작업에 큰 포인트가 되도록 했지요 자 오늘은 저희가 펜션에 있는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펜션은 가족들과 함께 여행 왔을 때에 놀 수 있는 장소인데 정원이 있는 데서 그런 펜션에서 하룻밤 모아가면 어떨까요? 참 힘이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밤의 표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5개의 기둥에 파티등을 달았는데 안개등은 3개만 했어요 뭐든지 좋다고 해서 다 하는 것보다 빈 듯이 없는 듯이 있는 듯이 이런 표정이 훨씬 더 예쁘겠죠 그 다음에 파티등에다 나중에 여기는 우리가 가렌다를 이렇게 좀 걸 겁니다 그리고 봄에는 저 위에 천에다가 천을 칠 건데 화려한 꽃무늬가 있는 천이 쭉쭉 열려서 봄에 싱그러움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이 장소성이 있는 것은 여기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화담숲 앞에 있는 펜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화려하게 했어요 또 조용한 장소라고 하면 또 좀 조용하게 쉴 수 있는 장소로 또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정원은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대신 얘기해 줄 거냐 라는 게 핵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진짜 안녕 조용한 장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